정리가 안 됐던 간판들이 짜잔! 예쁘게 변신했답니다. 강남구가 소상공인을 위해 간판 개선 사업을 시작했어요. 업체 홍보에도 좋고, 거리 미관에도 도움이 되죠. 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4,900여 개의 간판을 교체했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단 유흥업소나 프랜차이즈, 법인 소유의 간판에는 지원이 안 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사장님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간판 개선 이외에 신규 설치도 지원합니다. 더 예뻐진 간판으로 손님들 왕창 불러드릴 소상공인 사장님, 얼른 신청하세요! 간판 개선은 각이 없동듣고, 더 예뻐진 간판까지 잘 지원합니다.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